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 우리 찬감으로 5번 댄 서임씨를 소개해드립니다. 이종원 세상에!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도 지나가고 생활도 지나가고 그 책도 지나가겠지만 한 번 누구도 해놓을 수 없던 좋은 세상에 사랑이 남겨둘이 많아 또 못하고 말부르신 때 아니었나 또 없이 사랑을 지켰어 또 없는 그 세상이 또 없는 그 세상이 우상 주 때문에 상인회 이사장님 김종근 이사님을 무대로 보시게 되자 대팔의 실버가리제 영예검상 그리고 오늘은 가수 인정서도 사나베 한국연예예술협회 김명희 지혜장께서 한 장에 한 500만이 정도 하는 건 가져오셨어요 진짜 공짜로 줄었는지 모르겠다 따로 돈 내놔면 안됩니다 좋습니다 금상착음으로 5분 이종원세상 백소인 아유세상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와 소중한 내용을 증가 동일합니다 금상 백소인 아 축하드립니다 가수 인정서 다 읽어줄까요 자 2028-4호 가수 인정서 금상 변소입니다 위사람은 본협회가 주관하는 재판의 경상 신부 한마당 가요제에서 상교같이 입상하였기에 가수 인정서를 드립니다 2018년 9월 14일 사나베 한국연예예술총연합회 경상 지혜장 활봉사랑의 주인공 김은희 와 축하드립니다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대단하네요